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외식하다라는 것은 진실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마음입니다. 외형적 태도와 내면적인 태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외식은 단순히 외형적 태도와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와 기도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이나 또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금을 감면을 왔던 저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유지하는 팬관리 서비스로 한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으니까 그렇게라도 돈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저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했다라고 하고 그 이상 저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도덕적인 선이고 그것 때문에 혜택을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구제를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하고 존경하게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그 행동으로 보자면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도덕적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의의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들의 구제와 기도는 도덕적 행동으로서의 어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인 구제와 기도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종교적 외식은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지 도덕적으로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이라면 비록 겉과 속이 달라도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의 외식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식은 스스로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을 보이려고 어필할 필요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영광이 되고 그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하여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전에 왕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하였다 해도 만약에 그 왕이 죽고 지금은 그 이름만이 남아있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죽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부르짖어도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그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 존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에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영광과 복은 사람들에게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선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의를 어필하는 도구여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구제와 기도의 모습을 보자면 저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사람들만이 있다고 하십니다. 저들은 지금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저들이 볼 수 있도록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려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조용하게 심지어 자기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상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행동과 침묵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직접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밀한 구제와 조용한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 받는 구제와 기도의 어떠한 비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 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꼭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상이 사람들에게 이미 받게 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보이게 하든 보이지 않게 하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떠한 방법을 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방법을 취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하나님께 가야 될 것들이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침묵으로 조용히 하는 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안에 담겨있는 실제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픔을 넘어서 더 애통할 수밖에 없으며 의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그렇게 문제삼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그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그 기도문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기도문을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그 의도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주기도문의 어떤 내용을 해석한다기보다도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시간을 내일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며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우리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실제적인 것인지 사람들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행동이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더 반응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또 오늘의 삶의 모습을 진단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었다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